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목이 아파가지고 조금 저음으로 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포켓몬 미션 생존기 요번에 이제 시즌4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컨텐츠라고 저번에 얘기를 많이 했었을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뭐 참여를 해주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참여신청은 댓글로 받지 않구요 저희 팬카페에서 받고 있습니다 팬카페 주소는 댓글 혹은 아니면 영상 설명에서 띄워놓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한번씩 들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카페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되게 어 막 이렇게 어 조금 글을 가입인사나 막 그런것들을 조금 성의없게 막 등급업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아무리 등급 뭐 업하려고 막 되게 노력하시고 막 그러시려고 하셔도 여러분들 성의없는 글들은 저희가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들 신청을 받지 않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성의있게 글 양식에 맞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참여방법은 팬카페에다가 자세하게 공지를 띄워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팬카페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저희가 포미생을 네 진행하는 이제 맵이 될거에요 네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됐지만 나중에 후에 가서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 포미생 관련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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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